미래의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에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약속된 돈을 받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래의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에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약속된 돈을 받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래의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에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약속된 돈을 받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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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아픈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아픈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병원에서 무슨 보험을 사용합니까? 병원에서 무슨 보험을 사용합니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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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보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보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용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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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부터 소대관을 잃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만 65세부터 소대관을 잃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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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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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재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책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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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